앞으로 뉴스타트 하면서, 투병 하시면서 전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사시라고. 이게 악착같은 데가 있어야 해요.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사시라고. 경상도에서는 악착같은 말을 많이 써요. 아까 예찬이가 까자 그랬는데 설설 까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셨어요. 과자를 까자라고 그래요. 제가 불효자식 노릇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를 참 힘들게 했는데 뭐 이렇게 시킨 말이면 다 잘 듣고 했지만 저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 오면 그때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제 결정대로 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일곱 살 때 우리 어머니 나이로는 30대에 혼자 되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분은 우리 어머니가 연애를 하신 거예요. 연애를 하신 분인데 그 분이 부산에서는 아주 훌륭하시기로 그런 분이에요. 어느 대학 총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우리 어머니도 그 분이 마음에 아주 드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그 남자분이 우리를 정식으로 만나서 자기 소개를 우리한테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두 형자인데 저는 어머니가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남포동에 그때 그때 이제 남포동에서 남포동에서 최고면 부산에서는 최고야. 그래서 이제 거기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경양식집이라고 그래서 경양식 경양식집인데 그 집 이름이 청탑이에요. 청탑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우와 청탑을 갔다 왔냐고 음식값도 비싸고 아주 맛있는 집 아주 맛있는 집 그 남자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넷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진전되는 얘기가 없어요. 헤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 중요한 얘기에요. 한 몇 년 후에 우연히 이제 왜 그렇게 헤어지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남자분이 그리고 어머니도 그날 식사 같이 하고 헤어지기로 결심했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상구 너의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결혼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내가 눈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분도 너를 보니까 아 너무 큰 아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우리가 결혼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제 얼굴에 드러났던 모양이에요. 뭔가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렇지만 제 마음 진짜 속마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 얼굴이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을 만큼 예를 들어서 나는 뉴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이거 뉴스타트고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현대의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바꿔요. 그래서 저도 이혼을 하게 됐고 애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게 됐고 마약하고 애들이 분노한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아빠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서울 가버리니까 어머니하고 헤어지잖아요. 방학 때가 돼야 부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만나면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아주 남자예요. 여자이면서 여성스러운 분이 있으면서 아주 속으로 확실해. 의견이 이렇다면 제가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이렇고 뉴스타터가 이렇다면 맞아 난 뉴스타터야. 이런게 확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여자분들하고 막 수다 뜯고 이런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 큰아들이 남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친구고 남편이고 애인이기도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해주면 먹고 그 떳떳한 아랫목에 턱 털어놓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설거지 해놓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막 지겨워서 죽겠어. 무슨 얘기냐면 뭐 얘기마다 다 유전자 꺼진 얘기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그동안에 이제 서울 가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제 그 어느 즉 우리 부산에서 우리 친척들이 많았어요. 알았는데 그 집안 한 집안 한 집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다 다 싸우고 막 그러고 사는 얘기인데 불행한 얘기 얘기인데 제일 그 핵심이 뭐냐면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저는 그 얘기가 들으면 나도 불행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싶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꼬박 한 4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집에 방학 때 간다는 게 막 너무 싫은 거야. 또 그런 얘기 들어야 되나. 근데 들으면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어머니라고 예외가 될 리가 없어. 모든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심한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이 아들만 보고 사는데 이 아들을 뺏겨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고부간의 갈등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시어머니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렇게 질투를 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결혼을 내가 해도 문제가 꼭 같이 터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구조가 딱 돼 있어. 여자들, 엄마들이 남편이 있어도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게 나이 30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애정과 그게 강력하겠어요. 결혼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 결혼했다 하면 불행이 다가올 것이 보여요. 그래서 곰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결혼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결혼을 해봐야 그렇게 될 거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제가 군 복무를 하게 됐죠. 군의관을 진해에 가서 해군 군의관으로서 복무를 3년을 했어요. 그때는 군이 3년이니까. 그때도 주말만 되면 서울은 6개월 만에 한 번씩 오지만 진해에 갈 수 있으니까 또 주말마다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주말마다 하고 얘기를 듣는 거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많은 고부간의 갈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아들을 놓고 남편을 놓고 두 여자가 싸우는 거거든. 간단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양쪽 두 여자의 싸움의 핵심이 되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야. 내가 거기 있으면 나를 놓고 막 싸우잖아. 그래서 내가 절대로 어느 편도 안 들어주게 되면 그 수밖에는 없어. 내가 죽어도 되겠지. 그렇죠? 그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 있지만 나는 없다. 두 분이서 알아서 모든 결정을 내리세요. 그 수밖에 없다. 그러려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반응이 뻔해. 그렇죠? 그래서 요즘 예찬이가 장가를 간다면 요즘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저희는 며느리가 없어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해야죠.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건 이제 괜찮겠네. 그러면 장가 마음 놓고 가. 그래서 제가 결혼을 딱 하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쫙 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얘기를 쭉 듣고 또 연속극을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의 갈등의 얘기를 들으면 그 부분의 갈등이 이게 진 문제야.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두 분 사이에 나는 없는 걸로 해달라.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는 이 사람에 대한 불평을 나한테 하지 말고 직접 해라. 그리고 당신도 직접 해. 내가 그걸 들어 주기 시작하면 불행이야.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난리난거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뻔하게 보였어. 그거를 내가 무너지지 말자. 이렇게 그렇게 저는 그 생각 제 생각대로 다 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다. 딱 이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편도 안 듣고 어느 편 얘기도 안 듣고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모든 것을 의논해서 나는 빠질 테니까. 그래서 또 제가 의사기 때문에 의사는 병원 가서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특히 인턴 생활, 레지던트 생활, 수련이 생활하면 이건 생 지옥이라고 해도 고안이 안 해요. 그런데 집안에 이런 골치를 가지고 거기 가서 일한다. 이것도 안 될 얘기다. 그래서 어머니가 불효자식아 각오했어. 불효자식 소리 들을 때 뻔하다. 불효자식 되자. 한 1년 딱 지났는데 제가 철저히 원칙을 지켰어요. 제 와이프가 뭐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불행해져요. 내 말대로 될 테니까 내 말을 믿고 당신이 직접 해. 직접 불평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년동안 어르렁 어르렁 하다가 1년 지나니까 서로 너무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승리했어요. 해찬이가 이 얘기를 아주 좋아하네요. 저는 그런 주의에요. 너무 중요한 일은 내가 욕을 들어먹고 비판을 받고 해도 이것은 일단 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는 거에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오는 불행은 제가 안 겪어봤어요. 얼마나 성공이에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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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찬이 엄마는 뉴스타트가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장가만 가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타트를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미치는 거에요. 이 아들이 철저한 무실론자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캐스턴이 금방 뉴스타트라는 걸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말 청천병력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 미국 가서 돈 이렇게 벌어가지고 바다 보이고 수영장도 있고 별장도 있고 벤츠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때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어요. 폴라로이드 한 15초 기다리면 사진이 쫙 나오는 그래서 뭐 벤츠 옆에 서서 벤츠 안에 타서 그래서 그걸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신난거에요. 우리 아들 그런데 의상 안하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뭐를 하는지 뉴스타트가 뭔지 그런 걸 한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멘붕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성격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뉴스타트 하게 되니까 그 당시 저희 애엄마도 이혼하자 해서 헤어지게 되고 우리 애들도 아빠가 돈을 안 버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딱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부터는 돈을 그렇게 안 벌어도 그때까지 벌어 놓은 것만으로 대학 공부까지 딱 시킬 수 있는 만큼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나는 뒷스타트 한다. 그렇게 된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그래서 이제 벤츠도 팔고 벤츠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Це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벤츠를 타고 미국 사람들도 톡톡haba figured encer 그러니까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딸모델을 데리고 학교로 데리고 만들어 주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그 때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너무 불안해. 너희들은 팬츠가 있냐? 그래서 애들이 막 기고만장한거에요. 그게 행복이야. 기고만장이.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팬츠는 더 이상 유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열받은거야. 아빠를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자. 이런 심정으로 막 마약도 하고 막 얻나가기 시작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를 하는데 미국 가서 햄버거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이러니까 기관지 전식도 생기고 알레르기가 막 생기고 건강 상태가 막 악화되는거에요. 그러면서 제가 말랐었는데 빼빼 말랐었는데 살이 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엉망으로 되는거에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딱 뉴스타트를 공부를 딱 해보니까 이게 맞는거야. 고기 먹고 그때는 채식이란 것은 생각해본 일이 없어요. 고기 먹어야 건강하다고 인식이 딱 들어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현미를 먹자. 현미가 이게 좋다. 현미를 먹기 시작했더니 막 설사가 나오는거에요. 적응이 안돼요. 그래도 밀어붙이면 적응이 될거야. 그래서 그거 적응되면 한달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빼빼 마르게 된거에요. 우리 어머니는 쟤 살 찐거 보고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뉴스타트 한다고 빼빼 마르게 되니까 통곡을 하시는거야. 니가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지.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투자한다. 부동산이 어떻고 돈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뉴스타트. 하나는 얘기밖에 안해. 돈을 보니까 안 버는거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병들기 시작하는거에요. 이 아들이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들 돌았다고요. 참 정말 저는 KBS한테 감사해요. KBS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병도로 돌아가셨을거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끔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 오면은 그 편지 그때는 편지 봉투가 있고 그렇죠. 참 요새는 편리해요. 그죠. 뭐 매일만 보려고 문자만 때리는데 그때는 편지하면 우리 어머니 편지는 종이가 우글쭈글 우글쭈글 해줬어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쓰신거에요. 그러니까 종이가 눈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말라가지고 우글쭈글 우글쭈글. 제 마음이 찢어질것이 아픈거에요. 이제 편지 주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뺏어갔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을 미치게 했다. 하나님에 대한 적교심. 제가 할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진 듯이 아파도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다. 그걸 믿었어요. 언젠가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할 날이 올 것이고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장 하면 종이 한 장에다가 사필귀정 모든 일은 다 바르게 돌아갈 것이다. 사필귀정 그 네 글자만 써서 보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부관계의 결정에 대해서도 결국은 제가 옳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결정을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는 뉴스타트를 하고 뉴스타트로 치유될거야라고 결정을 탁했으면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밀고 나가면 옳은 결정은 반드시 옳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여기서 이 결정력이 흔들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남은 자씨의 경우 다섯 번을 제발 했을지라도 결국 뉴스타트만으로 다 극복하는 그거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뉴스타트 해도 제발 하네? 이게 이 사단 악령의 음성의 속질을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KBS가 우연히 제 강의를 입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PD 한 사람이 저를 급히 좀 나와달라. 방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뉴스타트 강의를 각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님께서 하다가 한국인 교회에 가서 한 테이프가 그 강의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교포들이 듣다가 이거를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내주자. 그래서 그거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상구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친척이 보내줘서 들어보니까 이게 재미있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제 카셋 테이프를 막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건강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철 안에서도 이걸 팔았대요. 이게 들어보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건강 테이프, 미국 건강 테이프 뭐 이래서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 건강 테이프가 저게 뭘까 해가지고 이제 우연히 KBS로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피디가 이야 이거는 꼭 전 국민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서 제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한번은 딱 한국에 나와서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앞자리에 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뒷자리에 타고 제가 그 몸이 뉴스타트를 한 지가 그때 한 1년 됐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주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 건강 상태하고 이 머리결이 같이 가더라고요.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머리결도 그냥 힘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건 제가 머리카락을 그랬어요. 근데 한 1년 쫙 되니까 제 머릿결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의 뒤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당겨 보고 만져 보고 상구야, 네 머리카락이 굵어졌고 윤이 나네. 네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하는 게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서서히 좋아지니까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 1년 만에 처음 딱 보니까 확연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인상을 아주 깊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가 건강해진 모양이네. 그러고 보니 피부도 좋아졌다. 이제 이러더니 네가 뭔가 네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은데 네 건강 자체가 좋아진 걸 보니까 네가 뭘 하는 건지 나도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나왔냐. 그때 이제 막 강남에 큰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잠실체육관? 네 잠실체육관. 거기서 큰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실체육관에서 강연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오시겠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네가 건강해진 걸 보니까 내가 너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너를 괴롭혔는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냐.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 일주일에 참석할게. 그래서 그 일주일을 다 강의를 들으시는데 예찬이가 강의를 듣는 것 같지? 열심히 집중해서 그 일주일이 딱 끝났어요. 그러더니 아들아 이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가서 내가 사과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혁명가구나.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왜? 이혼도 하게 되고 애들은 애들대로 마약하고 이게 난리가 나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완전히 미친 거야. 그렇죠? 그런데 네 강의를 쫙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고부간의 갈등 얘기를 했지만 그래 그것도 네 말이 맞았다. 그러면서 너는 혁명을 하고 있구나. 건강혁명이라는 혁명을 하고 있구나. 혁명가가 가정을 지키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나도 왜 네 가정이 이렇게 됐는지 왜 네가 이렇게 됐는지 이제는 내가 이해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나도 네가 하고 있는 혁명의 동참자가 될 것이다. 우와 우리 어머니의 오해, 우리 어머니의 고통이 저를 항상 짓누르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동참하게 시켰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아들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혈압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건강상태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도 내가 네가 하는 뉴 스타트 알았다. 나도 네가 하는 뉴 스타트를 하면 네 시킨 대로만 하면 건강을 당연히 회복할 거야. 나는 확신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건강을 많이 모든 병이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노인들 모여서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막 KBS 방송이 터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영웅이 된 거야. 유산구 박사 모친이다. 그래가지고 노인증이 아니죠. 그게 뭐예요? 경로당? 경로당 아니고 아니 아니 군에서 시에서 노인들 시설을 만들잖아. 그래서 와서 막 강의도 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나는 노인이 돼서 노인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초청을 받고 얘기를 하고 강의 들은 거 써먹고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부산 해운대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칭도 본인이 스트레칭 항상 어머니한테 악착같이 웃으세요. 악착같이 스트레칭 하세요. 그래서 악착같이 하시라고 그러면 털리너지 건강 회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악착같이 였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제가 서울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호텔방에서 한방에서 자게 돼. 자게 되는데 저는 이제 시차가 어긋나가지고 아침에도 어디로 나겠고 이제 그런데 한국 가서 어머니하고 한방에서 자면 잠을 못 자. 왜? 새벽 5시만 되면 우리 어머니 깨가지고 뭐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칭하는데 이제 심대에 누워가지고 이 두 다리로 자전거 타기 샥샥샥샥샥샥 샥샥샥샥 샥샥샥 샥샥샥 그 소리가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아 잠을 좀 자야 되겠나 막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일본 갔을 때는 진짜 제가 고생했어요. 일본에는 호텔방이 왜 그렇게 작아 막 옆에 우리 어머니 침대는 이럴면 우리 어머니가 어어 봐vie clicked qualified 같이 자는 거나 한 침대에 자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근데 그때 샥샥샥샥샥샥 SQL 그래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 되셔 가지고 병이 싹 없어지고 그래도 92세에 돌아보셨어요.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 유연하게 뉴스타트를 하지만 정말 긍정적인 쪽으로는 악착같이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악령에 넣어주는 생각에 양보하시지 마시고 오로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절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것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렇게 어디서 기도를 한다. 여기서 제가 조용히 기도를 한다. 그런데 저기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들게 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으니 나를 굉장히 신앙이 좋게 생각하겠군요. 인간은 그래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위선적, 그렇죠? 내가 더 좋게 평가를 받겠지.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인간이란 것을 아니까 어디로 가서? 골방에 가서.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중원부원 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은밀하게 기도를 하며 너의 온 몸이 밝아질 것이다. 이러면 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이 있죠. 그렇지. 좋았어요. 똑부러지는 황금옷. 그래요. 온 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항상 온 몸을 환히 밝은 빛 생기, 빛의 밝음을 절대로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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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görev balancingONA